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미지의 세계에서 선택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수없이 펼쳐진 갈래 속에서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찾아낸 하나의 길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곱 명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죠 어떤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같은 선택을 해왔고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건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저희는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인 것 같아요 운명을 한번 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길을 걸어갈 때 저 높은 하늘만 보거나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놓여진 길의 돌멩이나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면서 걸어갈 때 그 길을 좀 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것 스스로 찾아야만 또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참 웃었던 일도 되게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농담으로든 아니면 진담으로든 나는 어떻게도 웃을 거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좀 웃었어요 웃고 나면 또 이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신기하게 생기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라면 무슨 일이 와도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빌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